치앙마의 주는 인구가 대략 160만, 면적 2만 107제곱킬로미터로서 태국 북부 최대의 도시입니다. 치앙마의의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업과 관광산업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치앙마이가 올해 초 성남시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태국 디지털 이코노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후 꾸준히 성남시와 교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마침내 성남시와 치앙마의 주는 스마트시티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앞으로 성남시와 치앙마의 주는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치앙마이는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 발도둠을 하였는데요. 왜 치앙마이 주는 스마트시티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태국 디지털 이코노미 마스터 플랜을 하였는데요. 이 주가acı는 모든 차량 사設인 sin과, 또다시스텔은 주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 등 모든 사례에서 관계가 There are boxes withinFS 부족하여, смесь에 다른 사람들 서비스가 움직이는 미래에 따라서 약속을 잘 지내, 주문하고, 그리고 친화와 특히 인마시티의cera 도시티가 되기 위해 또다시스텔은 마스터 플랜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다시스텔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 자리적으로 시d Pam산시티 구축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파워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가 같은 sur변 수knife에서 태국 정부는 현재 2020년까지 ICT 스마트 타일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치앙마이주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든 데이터를 공화시킴으로써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농업 등을 포함한 IT, 스마트 러닝과 스마트 리빙 등을 포함한 WELL, 스마트 세이프티와 스마트 인바일먼트를 포함한 EING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CTV, 센서, GPS,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정부 데이터를 공화시키고 스타트업, 개발자, 중소기업 등이 언제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치앙마이의 구축적인 목표는 IT, WELL, BEING을 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는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농업 등이 포함되고 WELL에는 스마트 리빙과 스마트 러닝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BEING에는 스마트 세이프티와 스마트 인바일먼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앙마이의 스마트 시티 플랜은 치앙마이 사람들을 하여금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I think our life would be better, more convenient, more safer, and maybe transportation would be better. I think if this project really happened in the future, it would be beneficial to all people who live in Chiang Mai, not only us Chiang Mai people, it would be beneficial for tourists or any foreigner too. So we think that we should develop our lifestyle into IT life and we care about older but we still care about younger in the future. It is going to be more convenient for sure for the younger, but for the older, I'm still not sure. IT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시민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IBM과 시스코와 같은 세계 주요 IT 기업들도 스마트 시티의 이러한 기대효과를 보고 앞다투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위원회에도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시파는 치앙마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ECTS, 치앙마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inside the Thai software industry. We focus upon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a range of software and digital context. As the Thai government plan to bring Thailand to digital Thailand, the Ministry of ICT is in charge of developing the prototype of the Smart City by studying with two major cities who get to Chiang Mai. 경매시와 경매시 사과ệfit이 될 수도 있으니. 신파시와 경매시 사과과, 신파시와 경매시 사과시 담당 시 지역구가 그를 위해 경매시 사과시장 비율이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과이 사과시장 비율이 큰 대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시앙마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사업자가 일반 법인으로는 49%의 지분만을 소유 가능하였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경우 태국투자위원회의 BOI는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부터 수익관련 의무사업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We love my city!